한정우 예약품에서 안녕하세요 저녁 늦은 시간 일요일 강남 건담베이스에 와있습니다 다시 한 펑을 해볼까 해요 더블 자쿠 뭐야 더블 자쿠 뭐라고 써있는거냐? 폰트가 왜이래? 더블쟁 마스코트 건담보이스 에디션 아유야 샤아랑 히이로랑 키라랑 아스라니랑 세치나! 세치나가 나오길 바라면서 코인 하나당 전용 코인 하나당 천원이더라구요 코인이 세개 천오백원 아 삼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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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올까? 돌린다! 태풍 내놔 들은거야 이거 그 와중에 움직이면 쏜다 가보자 뭘까요? 아 아 세춘하나 나오지 샷 오 뒤에봐 디테일한데 디테일한데 이런데 오오 졸귀인데 졸귀 뜯어서 뜯어서 바로 핸드폰에 끼워보겠 슴니 잠깐? 가만? 나 아이폰이라서 니꺼 줘봐 잠깐만 나 근데 이어폰 잭이 밑에 있는데 나도? 이거 왜이렇게 일거 아냐 이거 아냐 어 귀엽네 잘 뽑아왔습니다 새치나가 나오길 바랬지만 어쩔수없어요 땡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